처음으로 뭔가 제 걸 만든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중점으로 앨범을 기획한다는 건 저는 되게 큰 용기와 가장 개인적인 얘기를 가장 보편적으로 푸는 게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나 프로듀스 조합이 슈퍼의 야리스 팩 예스 라우 노래 하나 보냈는데 듣지도 않고 그래 하자 나를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다가 동교동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마포구에 굉장히 진솔한 고민 그대로를 쓰셨더라고요 음악의 무엇보다 굉장히 진심인 것 같다고요 이게 제 4년 동안의 역사인데 들판처럼 잔잔하게 오래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